현대차 반등시 전략 매도 바이로매드는 강력 보유 두 종목의 의견이 굉장히 좀 상반됩니다. 달리는데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매수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지금 12만원대 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시 전략 매도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주 수요일에 한국전지TV에서 하는 증시공방이라는 프로에서 시장 전체 이익의 감익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드렸는데 전기전지 섹터에 더불어 현대차가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현대차 2분기 실적은 영업이 약 9천억 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2% 감익된 수준입니다. 이유는 내수 시장 판매는 양호했지만 미국 시장의 재고 조정이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그리고 에어백 리콜 등으로 해서 판매 충당금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근에 수입차, 관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주가를 누르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가 29일 미국 상무부에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제출했죠 이미.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 의견서에는 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20에서 25% 고관세를 물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 현재 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를 제외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이렇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보면 5월 판매가 좀 부진했고요. 6월 달도 그닥 판매가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언론에서 나오는 제니시스가 중국에 조기 진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좀 낭설인 것 같고 또 그것은 이제 풀라인업 완성 이후에 본격적인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 이외에는 별 긍정적인 면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요즘 강조드리는 정책 관련 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관련 스몰캡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린 일진다이아 등으로 스위치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이로매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3%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께서는 23만 원을 매수하셔서 지금 22만 원대 와 있는 상황인데 바이로매드 좀 긍정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바이로매드가 이제 1996년도에 서울대에서 이제 벤처로 설립돼서 2005년도에 기술평가 특례로 코스톡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이제 DNA 플로펜을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파이플라인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VM202 유방암 치료제가 있고요. 또 혈소폼 감소제 치료제인 VM501 등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당뇨성 괴양 또는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혈류가 막혀서 이제 발꼬락을 절단한다거나 좀 무서운 얘기지만 발목을 절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이 미세제건 수술로 최대한 막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25%가 발에 괴양이 생기고 사실은 30초에 한 번씩 당뇨발 절단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당뇨발로 인해 발목이 절단이 되면 2년 안에 다른 쪽까지 절단할 확률이 50%가 되고요. 또한 다리가 절단된 당뇨 환자가 5년 후에 사망할 확률이 한 78% 정도 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제건 수술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제건 수술의 권위자는 서울 아산병원의 홍준표 교수인데 제가 가끔씩 통화해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컨설팅을 받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 당뇨발 미세제건 수술의 노벨상이 있다면 이분이 타셔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 자존심이 높은 미국이나 선진국 의료기관이 배우고 싶어서 매번 모셔가서 수술을 의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로매드가 미FDA의 3상을 거치고 있는 주요 파이플랜 중에 하나인 VM20이 당뇨성 신견병증에 해당이 되는 신약인데 이제 근육주사를 통해 손상된 혈관과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DNA의 의약품입니다. 이제 혈관 재생 통증 경감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 재생, 위축된 근육의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주가요? 뭔가 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이라면 쉽게 설명을 할 일이 저의 의무인 것 같은데 첫째는 바이로매드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이 미국 내 최대 매출이 한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블록버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 5월에 신속심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RMAT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RMAT는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라는 약자인데 이제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FDA 삼성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출시는 2023년도에서 2022년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펀더멘탈 변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제 성공한다면 당연히 펀더멘탈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앞당겨졌으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어떤 뜻이냐? 설명을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인율이 축소돼서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이 1년 더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MSCI 편입이 되었고 현재 시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래도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봤고요. 나머지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도 투자 의견 확인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와 일진다이아입니다. 추가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의견인데 이사님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짧게 짧게 핵심만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주에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제 NCA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N은 니켈이고 C는 코발이고 A는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2차 전기 분야에서는 NCA가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놀랍게도 에코프로는 이제 전세계 NCA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일본의 스미모토 회사가 있고 에코프로가 이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은 2차 전지 재료 관련된 동종회사 비교하면 많이 쌉니다. 18년 연결 기준으로 한 18배 정도 되는데요. 양극제 경쟁 업체는 보통 한 46배로 거래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는 내년에 15배 2020년에는 8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뭐 좀 이슈가 있는데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갔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제 아주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에코프로는 추가 매수 가능한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일진다이와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수소차 관련 문의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일진다이와 뉴로스하고 제가 한번 코멘트를 드렸죠. 일진다이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2012년에 일진 복합 소재를 인수했는데요. 지금에서 보면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수소차에 들어가는 탱크를 만드는데요. 그 탱크가 이제 한 2개만 들어갔다. 이제는 3개 들어가고요. 버스에는 6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일진다에 대한 일진 복합 소재 이 자회사 이름이 일진 복합 소재인데요. 성장과 함께 다이아몬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소차의 개화에 따른 폭발적인 잠재력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격화는 2만 9천 원 정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진다이와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유한타진권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